참부모님의 세례노정은 본인이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 공개되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진참부모 정착실체말승선포 천조대회가 완결되기까지 여러분 모두는 참부모님의 대신자 상속자들이 되시고 아버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승리의 백분을 세우기 위해 생일의 필승을 기록한 자서전과 실격, 백분신 말씀 이 모든 것을 상속하여 여러분의 생애에도 참부모님이 한 참부모님과 같이 깊이 곧 승리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함부로 살아선 안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참부모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의 모든 가족과 일족들에게 천상의 다리가 되어 하늘나라로 일족을 안내하는 종적인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참부모의 선포를 받아서 배워서 직접 받아서 명심하고 실천할 것을